어디 다녀와? 아 운동이요. 저기 형. 가요 나랑. 가? 어딜? 1월 29일에 뭐예요? 나랑 여행 갈래요? 여행? 우리 둘이? 네. 내가 왜 너랑 그랬으면 좋겠어서. 아니 재호야. 우리가 본지 얼마나 됐다고 단둘이 여행을 가. 그럼 혼자서라도 가세요. 뭐? 29일에 그냥 어디든 멀리 가시면 안 돼요? 산이든 바다든 계곡이든 다 상관없어요. 그냥 여기서 멀리.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너 자꾸 왜 그래? 제 말 황당한 거 알아요. 그래도... 아저씨가 꼭...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울어? 아니요.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울어? основ나학 sunny! 왜 울어? 무슨 일 있어? 정말 아파! 왜 그래? 그만 놀아. 응? 너 안 놀어. nenhuma Reality 놀아옵ente! 한글자막 by 한효정